기본적으로 견제형 소풋입니다, 카라마는. 지금 경과가 자주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도 조합이 되네요. 그래서 다른, 평타형 원딜에 비해서는 플레이 메커니즘이 다르고. 물론 세트로도 세트 최고 명장면 중의 하나를 만들어냈던 큐베이기도 합니다. 바텀 2렙갱, 레드만 달고 2렙갱, 이거 전멸이라도 했다는 생각이죠? 기창, 그래서 피를 뽑으면 더 좋죠! 카라마의 최대 2번 더, 계속 1번 더! 이렇게 되면? 해보는 것 같죠? 웨이브가 엄청 많거든요. 미너버커, 바텀 조합도 합류! 어이구, 하루가 넘어갔어요! 자, 리액트까지! 하루 좀 과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넘어갔는데, 넘어오나요? 어, 예. 그냥 돌아가자, 돌아가자. 없는 거 확인. 멀담만 했습니다. 멀담만 2번 했어요. 메가나라 1부 직전, 밀어내면서 자, 기절시키고 타자를! 네, 밀어내면서 먹겠다? 네! 그래서, 황! 황티버커, 쌍구청단사! 우주의 광퀴! 졸려요! 넘어가면, 졸려! 아, 졸려! 졸려! 자면? 네. 이제 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 라바 위치 조심해야죠! 어! 어! 아! 아! 아, 못 버텼습니다! 이거 예상했죠! 어, 나중에 일이니까, 약간. 당장 내가? 어? 어, 이득 보고 포탄 밀고, CS 먹고 하면은, 그게 더 체감은 되잖아요. 네. 모입니다. 벌써, 어, 이거. 80초 남았는데, 벌써 모이네. 타자는 대기하고 있고요! 자, 큐베 쪽! 어, 큐베니까. 어, 알겠어. 땡겼고! 어, 쏟아라 썼어요! 어, 그런데 튕겨졌고. 구도가 재밌어지는데요! 자, 민쪽 기절 쏘도 버텨두겠죠! 어, 쏘아트 정조 좀 맞았고요! 밀고 들어갔고요! 배빈 장식! 그런데, 얘 부족까지! 네. 주적이!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다시 한 번 수면! 네! 집에 가는 선을 잡을! 아우! 오우! 예. 근데, 지금 드래곤 타입! 전멸이 세 명이 빠졌습니다. 방금 전 균형 속에서. 그리고 큐베! 큐베! 네, 큐베가 뒤에서! 두 번 번 잡고! 냉장식! 배빈! 빨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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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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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밀고 들어가요. 네. 어, 그런데 이게 구도가. 네. 어, 그런데 이게 구도가. 그리고, 다시. 위에 쏘는. 각각 한 명씩 죽었습니다. 야! 파이파를 잡아라! 조심하고 있죠 그런데! 2차포도 안쪽까지! 2차포도 안쪽까지! 타워 안쪽이라 괜찮을 줄 알았겠지 다시 반격 자 리헨드 죽고요 타워라도 깨고 싸움으로 절음! 정격적으로 캡터치! 영습! 큐브의 앞당구를 영속킬면 육칼 모습 보여주고요 그냥 밀렸습니다 오히려 육칼이 사냥대상이 되고있나요? 앞전멸 쓰면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냥 각타 싸움하기에는 약간 버스트 부담되지 않나요? 그쵸! 타단이 자 달려들었죠? 텔드 동시에 저 벌리에서 그냥 쏘드쪽? 쏘드 잡아서 뒤쪽으로 아군쪽으로 잡아 그 다음에 그냥 하나 끊는거는 정말 쉽죠 이런 상황에서 큐브에 잡히면 안되죠 포기해야죠 아 두명 떴고요 살기라도 하면 오지마 오지마 그러면서 다시 바로 계속 치고 있거든요 네 먹기만 하면 그래서 먼저 치네요 리스크를 감수하자 하루 내가 버티고 있을게 장로 먹기 전에 한타에서 대착산할 수도 있고 일단 봐야죠 메가나래 근데 밀고 큐브에 진입 앞으로 그냥 잡아서 그냥 앞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두도가 좀 갈리긴 해요 자 근데 큐브에 안 죽긴 안 죽고요 근데 이 다음 이 코어 쌍원총 난사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어 타단 체력은 좀 빠집니다 템투도 체력 낮기네요 한 번 없소 템투도 체력은 낮은데 어 위에 쏘드 쏘드가 지금 뭘 할 수 있나요? 아 쏘드 또 걸렸다 기절 뜨고 쌍원총 난사 거의 왔는데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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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대면서 타단과 같이 그런데 타잔의 마크 타잔 마크 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쌍원총 큐브에 또 양주먹 무적 썼거든요 무적 썼어요 이러면 완벽하게 먹죠 아 장로 챙겼습니다 이제 장로 챙기는 걸 끝날 이유가 없죠 연모션이거든요 포지션이 어 하루 앞으로 들어갔고 어어 어떻게 마무리? 아 하지만 각이 또 바뀌었고요 도망가야 돼요 바이퍼 혼자 생겨 몇 번 글 키면 소멸합니다 네 누가 킬할래 누가 킬할래 누가 킬할래 큐브에가 잡으면 리헤드가 잡나요? 큐브에 달리기 속도가 지금 무섭겠죠 그리고 네 쌍댈파 맞고 와 아 바이퍼 템트가 그리고 맞아도 아프지도 않죠 큐브에 아 진짜 궁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오죠 지금 이미 벌써 3시에요 3시 품풀이 다 너무 빨라요 네 방금 썼는데 자 그러는 동안에 공성도 빠릅니다 자 쌍둥이 하나 거의 날리는 분이고요 혼자도 다 때리고 있네요 라바가 자 라바 2020 시즌 자 데뷔전 이거 본인의 첫 번째 경기인데 그렇죠 소위 원딜은 데뷔전이고요 아 그래서 벗나면 깨면서 지지 야 야 내가 세수 막아줄게 세수 막아줄게 야 따가 보자 세수 앞에서 세수 앞에서 들어갈게 들어갈게 알게 알게 용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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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앞으로 갈게 다 죽여 오플이다 미폰 오플이야 조이 조이 미폰 오플이다 미폰 오플 이즈 미스텔 이즈 미스텔 이즈 미스텔 이즈 미스텔 이즈 미스텔 다 끝내 노플이다 따라할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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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드려 아 잡았어 안 돼 봐봐 아 끝났다 어 잡아봐 아 그리핀 하하하하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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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미스텔 아무것도 못다져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아무것도 못다져 밀어 태훈아 밀어 태훈아 밀어 형 있잖아 태훈아 형 있다가 타워쳐 타워쳐 마이프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